춘천 문화방송을 비롯해 강원도 내 방송사가 공동 실시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됩니다. 여론조사 보도 이틀째인 오늘은 오후 6시 춘천 MBC 홈페이지에 이어 저녁 8시 20분 뉴스데스크 강원을 통해 원주 갑을선거구와 속초인재 고성 양양선거구의 후보 적합도와 정당 지지도 등을 집중 보도합니다. 내일은 강릉선거구와 홍천 횡성 영월 평창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오후 5시 20분에 공개합니다.